십자가에 달려 흐르신 예수 피에 대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피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첫 부분인 창세기 4장부터 피가 등장하여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19장까지 피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세기 4장 10절입니다. 장세기 4장 10절 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이라멘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피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 피에 대하여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피를 적용하여 의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피에 대하여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그 피를 적용하여 의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예수 그리스토의 보혈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토인들이 예수 피의 찬양을 드리고 있으나 막상 물어보면 피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박이셔서 몸찍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는 그 피를 머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토의 피를 적용하는 방법을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토의 피를 적용하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토의 피를 적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진실로 진실로 너희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기 피를 마신다는 동사가 나와있는데 드링크 즉 그냥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예수 피를 마시라고 하셨을까요 술을 마시면 알콜이 어디로 갑니까 몸 전체의 혈관을 타고 들어갑니다 사람이 만든 알콜도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 예수 그들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온 갈버리 언덕을 예수님의 피로 적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주에 의하여 몸 찢고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시면 됩니다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몇 포텐츠가 포함되어 있는지 몸 전체 어디 어디 좋다고 알고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음식을 먹으려면 카보함드로드와 식물을 먹으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입맛이 없어도 음식을 먹어야 살지 먹으면 몸 전체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게 됩니다 예수 피도 마찬가지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피도 마찬가지로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마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보니까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마시면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마시면 그 피를 믿음으로로 할 때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마시면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심 Deus 예수 피로 매력을 흘러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적용 방법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네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헐렐루야 첫 번째 적용 과자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십니다 τους가 Ginzang 1어 2아** 일로와 같이 있으므로